한의사강영역의 심통부리기 오늘은 효도와 효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금치의 시자 못지않게 효자의 효자 역시 대한민국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글자라는 우승애가 있습니다. 화병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을 상담해 보면 효자가 되려는 남편과 그로 인한 부부 갈등이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부부 갈등과 온 집안의 분란의 원인이 되는 걸까요? 우선 화병으로 내원한 한 30대 여성의 사례부터 보시죠. 환자는 두통 때문에 머리가 찢어질 듯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물만 먹어도 꽉 체한 것 같고 아침이면 속이 미식거리면서 얼굴이며 손발이 퉁퉁 붓는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검사며 약물 치료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상담 결과 시댁 갈등,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효자가 되려는 남편으로 인한 부부 갈등 때문에 두통이 좀처럼 낫지 않았던 겁니다. 환자는 결혼 5년 차인데 남편이 시어머니와 미혼인 시동생에게 계속 돈을 몰래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된 뒤로 극심한 두통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데 형으로서 어떻게 안 해주냐며 항변을 합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다다리 며느리가 생활비를 드리는데도 남편은 필요할 때마다 얼마인지도 모를 금액을 수시로 건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남도 아니고 젊어서 혼자 되신 어머니한테 아들이 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하며 오히려 아내를 타박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동생과 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피는 우애와 효성이 지극한 이렇게 착한 남편을 두었는데 환자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의외로 한국 남성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 안 그러다가 결혼만 하면 효도하려는 남성분들도 많죠. 이 과정에서 부부 중심의 보금자리는 위협받게 됩니다. 아내는 시댁에 혼자 더부살이 온 상태가 되는 거죠. 결혼 전에 총각인 남편이 번 돈을 어머니나 동생에게 주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달라져야죠. 남편이 번 돈이라도 부부 공동의 재산이죠. 대출까지 받았다면 이는 부부 공동의 채무입니다. 아내 입장에선 자신도 모르게 자기 빚이 늘어나고 그게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자신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건네줬다면 화가 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이해 못하는 남성들도 많습니다. 첫째, 남편은 총각 시절과 결혼 이후가 엄연히 달라져야 함을 모르는 겁니다. 결혼은 처녀 총각의 장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결혼 전처럼 똑같이 자기 편한 대로만 살겠다면 결혼을 하면 안 되죠. 결혼은 또 다른 부부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에 필요한 의사결정 역시 부부 중심이어야 합니다. 환자 같은 경우에는 돈 문제를 떠나 아내의 상실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평생 공동 운명체로 한 배를 타기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신이 아닌 시댁 식구들과 의논하며 처리해버린다면 부부 불신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상실감이 큰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 남자를 믿고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나 라는 불안과 의구심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내가 건강하고 행복할 리 없죠. 그런 아내와 함께하는 남편도 행복할 리가 없겠죠. 이는 역지사지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결혼 이후에 번 돈을 남편 몰래 처가에 전달하고 있다면 남편 기분은 어떨까 말이죠. 부부 간의 문제에서 며느리 대 시댁 식구의 대결 구도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시어머니나 시동생 입장에서 보면 마음씨 좋고 효심과 우애가 깊었던 자식인데 결혼 후에 못된 며느리이자 형수가 들어와서 자신들 마음대로 편하게 예전처럼 살지 못하게 됐다고 여기기 쉽죠. 남편의 효심과 우애를 채우려다 아내는 못된 며느리와 형수로 만들어버린 거죠. 남편의 행동 변화가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 남편분들이 문제인식을 잘 못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괜히 아내가 그걸 이해 못하고 속 좁게 군다고 여깁니다. 그런 착각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이죠. 자신은 효도라는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효심이라고는 없는 아내 때문에 이런 분란이 생긴 거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모두 효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일부에서는 효를 나이 드신 내 부모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고 최대한 맞춰드리는 것을 효라고 착각합니다. 상당수의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진 효 개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는 부모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늙고 힘들어서 자식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부모를 편안히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논어에 부모가 회초리로 때리면 맞고 몽둥이로 때리려 하거면 피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몽둥이로 때리려 할 때도 자식은 계속 맞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격적 한계와 판단력 저하가 뒤따르기 쉽습니다. 늙으면 아이가 된다는 말처럼 말이죠. 그런 나이 드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는 게 동양사상에서도 진정한 효라고 한 적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어린 자식이 무조건 사탕 사달라고 땡깡을 부린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자애로운 부모라고 착각하는 식이죠. 아직 판단력이 미약한 어린 자식처럼 부모님들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린 아이처럼 살이 분별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노역까지 부리게 될 부모님의 요구를 장성한 자식들이 그때그때 자기 중심을 잡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덜어드려도 될 것과 그래서는 안 될 것을 부부가 중심이 되어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바로 효의의 시작입니다. 이가 썩을 것이 걱정이 되어 사탕을 사달라는 아이 요구를 잘 거절하는 것이 진정한 자애로움이며 끊임없이 부부간의 틈을 벌리고 이간질시키려는 부모의 노역을 단박에 거절하는 것도 진정한 효도인 겁니다.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게 됩니다. 그런 노역을 자신이 효도라고 착각하고 계속 들어주니까 끊임없이 요구가 커지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들어주어도 그 욕심을 다 채워지는 못하기 마련이고 요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중심을 잡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거절하면 부모는 어느 순간 더 이상 노역을 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땡깡 부려봐야 우리 부모님은 이가 썩는다고 사탕은 안 사주시는구나 라고 어린아이가 깨닫듯이 말이죠. 이재마의 사상의학적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마는 인의 예지와 충효우제를 호선과 오악으로 구분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인의 예지라는 등목은 부처의 자비나 예수의 사랑처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등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좋다고 해서 호선이라고 말합니다. 호선은 부처님의 자비처럼 부처님이 자비를 행한다고 기독교 신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건 없죠. 예수의 사랑을 신천한다고 해서 불교도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인의 예지라는 사단은 누가 언제 실천하든지 서로 좋은 거라는 거죠. 반면 충효우제라는 것은 오악이라는 겁니다. 모진 꼴을 당해서 그를 피하려고 할 때만 정당한 등목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외침을 당하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고 부모가 늙고 병들면 효로서 돌보는 거죠. 벗이 어려움에 처하면 우회로 도와주고 윗사람이 좋은 뜻으로 이를 도모하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재심입니다. 이때 충효우제는 정당한 미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웃 일본을 한번 볼까요? 나라가 위협받는 상황도 아닌데 자신의 과거사를 반성하기는 그냥 끊임없이 군사를 늘리고 이웃 국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망언을 하면서 도발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우익들은 이를 국가에 충성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는 올바른 충이 아니라 맹목적인 충이죠. 버러지 같은 충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는 겁니다. 반면 살생을 금하는 스님들도 우리나라의 외고가 쳐들어왔을 때는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섰습니다. 공부만 하던 선비들도 마찬가지죠. 이를 두고 스님들이, 선비들이 어떻게 살생을 하냐며 비난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국가에 충성하는 충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내 나라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기에 외고를 살상해도 이는 박수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겁니다. 충효우제에서 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맹목적으로 위하자고 부모의 노조까지 다 맞춰주고 들어주는 것이 효과 아니라는 거죠. 위기 상황도 아닌데 일본이 군사를 늘리고 이웃나라를 괴롭히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가 노세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삶을 유지하기 힘들 때 편안히 돌보아드리는 것이 바로 오악 상황에서의 진정한 효과 성립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직 건장하신데 맹목적으로 요구를 분별 없이 다 수용하는 것은 진정한 효과 되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상황을 분별 없이 충효우제를 실천하려는 것은 국가와 부모, 벗과 선배의 노예로 사는 것이지 진정한 충성도 효도도 우예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효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실천해야 자신의 아내도 가정도 모두 온전해집니다. 그래야 부모도 자신의 인격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무리한 요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야 잔머리를 덜 쓰게 되어 부모 스스로도 힘들어하는 상황을 자초하지 않게 됩니다. 아들로서 형으로서 들어줄 것과 들어주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명쾌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지아비로서 중심을 잡으면 시댁 식구들도 더 이상 무리한 요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부모들 중에는 자신의 뜻대로 자식을 부리고 싶어하는 노욕으로 며느리를 더더욱 비난하거나 심지어 자식의 이혼을 총용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남편이 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제대로 된 효자가 되어야 아내의 화병도 고칠 수 있고 자신의 가정도 삶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그저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젖어 있으면 그 삶의 종착력이 어디일지는 가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용돈 하나를 주더라도 처가에는 사위가 주고 본가에는 며느리가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내를 나쁜 며느리로 자꾸 만들어가면서 본가에만 좋은 아들이 되고 잔다면 궁극적으로는 병든 아내와 주책부리는 부모 형제의 요구를 평생 뒷감당하느라 남편 자신 또한 힘들어지게 됩니다. 효라는 개념은 서양에는 없는 분명 훌륭하고 좋은 사상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전통입니까? 자자손손 그 가치를 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효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이기적이며 맹목적 태도를 효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교사상의 상징인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설픈 효자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고 봅니다. 이번 명절에는 진짜 효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룡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 한의사 강룡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 한의사 강룡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 한의사 강룡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